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TV가 오늘 수월의 폭에 난전에 왔는데 발질 틈이 없습니다. 진짜로 인산인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배가 들어왔는데 정말로 해산물이 엄청 지금 들어왔어요. 새우, 배, 과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오늘의 시세입니다. 오늘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그 붉은 글자에 구독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월의 폭은 난전에 오늘의 수산물 시세를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배가 지금 불을 꺼고 있네요. 오늘은 새우가 4kg 1마리 2만원. 2만원씩 갖다가 2만원인데. 2만원씩 갖다가 3만원. 3만원. 3마리에 1만원. 3만원씩. 3만원씩.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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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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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낙지가 3마리 만원 새우를 이렇게 줄을 써가지고 있어요. 새우가 4키로 한 마리에 2만원씩 오늘은 오늘 난리가 아니라 난리가 아니라 오늘은 다 2만원이에요. 4키로 3마리에 2만원 오늘은 새우가 2만원 4키로에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여기도 2만원 아 자연나 3마리 2만원짜리 자연나 3마리 2만원짜리 4마리 2만원 아 그런건 뭐 세 마리 만원부터 세 마리 만원부터 당첨이 만원드려요 만원 당첨이 만원네 만원 당첨이 만원 이제 4키로 한 마리 만원 15,000원씩 한 해 연인 아, 저기 연견네 야, 만원천원 소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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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즐기고 와, 굉장합니다 소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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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 소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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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hos 소금원 오징어 오징어 간장 요리하시고요 오늘이 4kg 1마리 2만원 오늘은 꽃게가 오늘은 기록에 4만원입니다 쭈꾸미 조금 더 음식만이 나왔네 배여서 지금 갓내론 생새우가 이렇게 리어커가 이렇게 많이 실려있고 여기도 지금 갓내론이 이렇게 실려있고 저기는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새우 야 새우가 제발 지금 한 마리 2만원 2만원 오늘은 한 마리 2만원 오늘도 역시나 새우가 많이 나오고 야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디딜 상이 없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개가 많이 나왔네 오늘은 개가 많이 잡혔구나 내일 아침에 또 이거 말하면 싼데 이거 진짜 나간 대화도 비싸요 대화도 비싸요 나 이 고기는 몰라 나 이 고기는 몰라 이거 한 마리 2마리 한 마리 2마리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언니 언니 충고 만원 충고 만원이네 어 좀 밝겠다 어 충고 만원 오늘은 개가 많이 나왔네 도라 사세요 도라 도라필에 만원짜리 7천원씩 8천원씩 2만원 당황하고 너무 흡수로 크잖아 당황은 키워야 얼마예요? 키워 2만원씩인데 8천원씩 8천원씩 된다고 10만원짜리 8천원씩 뭐가 이씨야 엘라를 봐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이렇게 배가 들어가고 새우도 말뚝만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흐흐흐 난리야 난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또 소래포구가 궁금하잖아요 요즘 소래포구 남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새우가 지금 완전히 풍년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새우가 2만원 15천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새우 사도 사람들 개 꽃게 사도 엄청 인상이네 팔디딜 품이 없어서 내가 인상을 제대로 못 찍을 정도예요 그래서 배가 쭉 찍고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냐고 물어봐요 가격은 다 알았어요 새우는 그냥 막 했는데 개값은 우리가 찍고 물어보니까 뭐 크기가 같아요 암깨는 4만원 숫게는 2만 5천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여기 수산물 시세를 올렸으니까 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수TV 무신내가 소래포구 난 전에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된다 ㅋㅋ liver credit Против Rib zam